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순살 부랭크 치즈볼 혀키 떡볶이 오뎅으로 안에는 중국당면 넣었습니다 다 안먹을거에요 다 못먹어요 Literature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계란 와우 고추냉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계란 너무 맛있다 팽이버섯 너무 맛있다 여러분은 너무 맛있어요 눈이 안쪽에 조금만 더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오늘은중간에 짜장면을 먹어보았어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